1. 스나이퍼 꼬리잡기 뜨거운 여름을 책임져주나면 중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혁이 안녕하세요 퍼렁퍼렁하네요 당연하죠 퍼렁매린이예요 파랑이 좋겠소 자, 수닌 안녕하세요 왜 앞자리에요? 오늘 제가 앞자리를 맞게 되었네요 우리들은 상상도 못했는데 안녕 난 수닌 탐정이죠 오늘 제가 추리를 한번 기가 막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가 막히네요 정말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누구누구 탐정이죠 아니에요? 제가 한번 리메이크 해봤어요 네, 지마어때로 리메이크 자 자, 몬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했잖아요 안녕, 난 벌이야 벌 받았네 벌여 천벌 천벌 받았네 몬사 다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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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이야 오늘따라 몬사이가 왜 재미가 없지? 많이 죽었다 몬사이야 아니야 몬사이야 재밌어 넌 진짜요? 어 내일부터 내일 방송 안하는데 내일 방송 안한다고? 뭔 개소리야 네, 방송 안해요? 네, M.O.B 시즌 1 하는 날이잖아 내일 방송 안한대요 아니, 이 자식 방송 안하고 준비도 안하면서 헐 헐 미안해! 서버 타라! 안돼요 자, 우리 달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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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탐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바바리맨입니다 죄송합니다 화가 같은데요? 아니에요 바바리맨이요 아니, 탐정이요 바보에요 바보 그냥 무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에그님 오시길 감사하구요 만드기지 안녕하세요 다이아가빠 입고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가빠를 입어야 되는 만드기입니다 왜요? 벗으면 안 돼요 벗어봐요 헉, 벗어봐요? 와 레알씨 개 징그러 아, 야, 입어라 아, 벗으면 안 돼 어디 입을게요? 아닙니다 오늘 왜 개스키이 썼어요? 왜 스킨을 쓴거야? 다이아가빠 입으려구요 어? 한제인데? 자, 개소리죠 자, 너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물이에요 아, 우리 너물이 반갑습니다 사부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부리 얼굴이 왜 갈색이 됐어요? 아닙니다 원래 이 색깔입니다 아닌데 멍든거 같은데 눈부, 눈 주변이 원래 저색 아니었는데 원래 쉰색 아니에요? 어제 잠을 못잤습니다 사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개린 안녕 아따 시밤 지금 내 앞에서 머리빗는겨? 시밤? 육하신다야 아아아아 자, 육단절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시방 아아아아 와아 와아 과학시간을 못 배우셨어요? 시방 그 꽃꽃 그렇지 아허허허허허 과학시간을 배우는구나 암술수술 네, 개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요즘 좀 머리털이 짜증 빠지는데 제 앞에서 머리털 좀 빗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머리 없는 애도 있거든요 네 저 머리털 학원님 왜 절 봐요 너 어딨어 넌 내가 없고 넌 내가 없고 헤헤헤헤 내 앞이다 야, 오늘 개린 멋있다 내 앞에서 총알? 자, 도토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를 맡은 도토리입니다 자, 사회자 도토린이 야, 딱 패턴이 보이는데요 이제 어디다가 어디다가 공중전화 막을지 패턴이 보이네요 끝났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첫 번째 공중전화 힌트를 한 가지만 드릴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나이퍼 꼬리잡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순이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맡아보겠습니다 네 어... 스나이퍼 꼬리잡기는 색을 추리하여서 빨간색은 주황색을 잡고 주황색은 노란색을 잡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빨간색이 주황색을 잡으시면 이제 노란색이 노란색을 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히히 그렇다면 순이님이 빨간색을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우승하죠? 네 그러면 제가 노란색을 잡고 아 알지 주황색을 잡고 노란색도 잡고 초록색도 잡고 다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 잡으면 된다고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하하하하 자 순이님 10개 10개 고맙습니다 자 좋네요 설명 아주 오늘 좋았습니다 맨 처음에 방송 참여하실 때가 아마 어... 아마 오늘이었죠? 아 오늘이래 스나이퍼 꼬리잡기였죠? 스나이퍼 꼬리잡기 그때 정말 못하셨는데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도 공지 하자면 테스터는 순이님이 합격을 하시고 아지님은 안타깝게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점 여러분들 자꾸 거론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 색깔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총 8개가 들어있구요 자 도트리님께서 막아놓으실겁니다 자 방송 다들 나가셨나요 멤버분들 지금 안나가시면 블랙입니다 어차피 입게되어있지않아 갑옷 자 저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색깔은 이 색깔입니다 네네 오케이 제가 뽑을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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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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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뽑았어 자 달자 뽑구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 다들 상자위에 올라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들 한명한명 뽑는동안 다들 상자를 이제 올라가주시구요 잠시만요 형님 제가 스마트모빙을 쓰거든요 아 이제 스마트모빙을 드디어 쓸 수 있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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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 굉장한걸 하하하하 하핳例えば 어어 지침 정빈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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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한 번의 실수로 망했었죠 오늘은 그 실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요 네네 이 색깔이요 네네 이 색깔이요 퍽퍽하지만 죽어버려 네 알겠다고요 아 야 우리 시청자들의 귀를 좀 들어볼까? 아 봉계방에 들어가야겠어 시청자들의 귀를 듣는다고요? 어? 아 입이구나 정확한 퀴즈였어 자 자 하나 둘 셋 파이어! 악어 악어 생방송 오케이 들어가서 얼굴 모르고 양태를 놓쳐버렸네 1번 그래서 어? 봤어요 너블링 어? 기다려봐 왜 보였어 누구? 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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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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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보였냐? 아니 조크 아우니 색깔 보였어요 방금 아 진짜? 초록색깔이요? 저 초록색깔 아니에요 어 어? 맞췄다 그러면 죽여버릴 어? 왜? 죽여버릴? 저거 레알이네 근데 약간 레알인거 같은데 레알? 안녕하세요 노란색깔님 자아 노란색깔 약간 벌써버타임 끝났다 이거 약간 중룡이는 진짜데 자 그럼 여러분들 아이템 다 가져가셨나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 5분뒤에 여러분들 게임 스타트 하트 타임입니다 다들 줄이 열심히 하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스나이퍼 꼬리잡기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을 위해 좀 뛰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나이퍼 꼬리잡기가 있나 자 하얀색 라인색깔 하얀색 라인색깔 하얀색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식을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 주 노 초 파 보 검 흰이죠 저 끝에 색입니다 흰색 자 그러므로 저는 어 빨간색을 해볼 수 있죠 안녕 여부러 아가님 얘가 2단점프 된다 2단점프 아 2단점프 따세 2단점프 쉽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무슨색입니까 무슨색 무슨색 같아 흠 제 예상하러 볼 때 아버님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왜 빨간색이라고 예상하고 있지 예상하면 안돼 이 스나이퍼 꼬리잡기에 예상하는 것만큼 위험한건 없어 그렇죠 그래 예상하면 안돼 예상은 너의 뇌를 막아버리거든 하하하 그렇구만 내 색깔이 뭘까 내 색깔이 뭘거 같아 아 뭘거 같다는 말에 정말 대답하기 힘드네요 어 대답 못하겠지 아직 아무것도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말한것도 없고 음 제가 오늘 추리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색은 음 내색은 뭐 비밀이지 아 한마디도 안해서 저의 추리를 피해가시겠다 어 추리를 피해가겠다 니가 언제 추리를 해봤어 아 무슨소리 하시는거에요 제가 추리 핑맨이 없을땐 제일 빨라요 뭐야 얘 뭐사 왜 고양이 사진이야 오케이 그럼 어 아버님 나 수색중이야 지금 아씨 어디지 끝났어요 색출이 끝났어요 나 지금 색 수색하고 있어 내색은 수색이야 저 끝났는데 아니 색출 끝났다고요 아버님 색출이 끝났어 네 오케이 뭐야 무슨 색깔 알고싶어요 얘기해요 내가 말해줄까 나 색출이 끝났어 진짜요 벌써요 어 알았어요 무슨 색깔 알고싶어요 아버님 빨간색 개리 노랑색 도트리님 도트리님 주황색 중력이 네 네 아가니 아잠만 노란색 도트리님 네네네네 어 빨주노 초 초록색 순이님 파랑색 너블이 어 보라색 만드기 초록색깔 멋사로 바꿔요 검은색 멋사 아니 아가니 초록색깔 멋사로 바꾸라 할깐요 멋사로 바꾸라고 네네네네 오오 닥쳐 꺼져 왜요 저리가 왜 알거야 당신 어 알았어요 알고싶은색 하나만 말해요 저 딱 한색깔 알거든요 한색깔 안다고 네 방금 딱 한색깔 알아냈어요 니가 방금 색깔 알아내는 색을 알려줘 노란색이요 노란색? 노란색이 뭔데 아 중력이 네 디질래 디질렘질 아 근데 왜아닌거 같아요 아까 방금 저한테 통한간 다음에 죽여버릴거야 초록색 이러는거에요 죽여버릴거야 초록색 살기가 느껴졌거든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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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숨어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야 나 달자 만났다 수고 생 아니 전화를 하세요 왜 구경만 하세요 네? 전화했잖아요 저 전화 안왔는데요 해가지고 아거니 받은거야 아거니 아닌데요 맞아요 아거니 아니에요 저 전화온적 없어요 제가 님한테 전화 걸었는데 지금 뭐해서 이게 안암방구로 아니 안암방구가 아닌데 이거 뭐지 사기를 치십니까 뭔 사기에요 아이 됐고 어쨌든 저랑 게임하자 한번 게임하자구요? 네 저 게임 싫어하는데 게임 싫어요 왜요? 제 색깔 알고싶어요? 네 저는 아거님의 색깔이 알고싶어요 정말 아거님이 파헤치고 싶은 약간 그런게거든요 아 그래그래그래 나랑 하고싶은 게임이 뭐지? 색깔 아니기말하기요 아니기말하기 예예 그래 아니면 아버님 이거 할래요? 어떤거 그 여러가지 색깔 여덟개가 있잖아요 어 그것중에 찍어보는거죠 하나씩 에 아니오 게임 찍어보는거? 에 아니오 게임 어때요? 예 아니오 게임? 오 좋은데 좋죠 좋죠 어 그럼 아버님 먼저 하세요 파랑색 너 맞지? 파랑색이요? 정정공색이요? 아뇨 그래 수고해 왜요? 잠깐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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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에이 이거 안 돼요 왜 나 먼저 하라매 인간 인간조 솔직히 아래 난 니꺼 대답해줄 의향 없어 얌 꺼져 싫어 아 아 왜요 어 어디갔어 이거 뭐야 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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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싫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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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가관이다 진짜 자 잠깐만 잠깐만 잘못죽인 수리님이 탈락했습니다 뭐사 아빠 너 왜 죽었어 수리님이 그냥 와서 무슨 이제 초록색깔이에요? 응? 진짜 싸죽여도 돼요? 응? 하니깐 죽였어요 노란색이셨구나 아니요 왔잖아 수리님이 노란색이셨고 진짜 색깔을 얘기해 주니깐은 수리님이 어? 저 잘못 죽였어요 하고 수리님이 죽여서 샘 가짜받아 초록색은 아니라는거네 어 그러네 그렇다면 멋사는 방금 힌트를 하나 저희한테 줬습니다 8주노초파복검흰 자 주황색 주황색 아 노란색인가 주황색 신행탈락 아가님 그래서 너가 무슨색인데 저요? 그건 알려드릴 수 없죠 알았어요 알려주면 뭐해줄거에요 어차피 이미 공개됐잖아 까버려 시원하게 자 일단 수고해 땡 네 님 왜 탈락했어요 저는 탐정 소질이 없나봐요 님 탐정이 아니라 바본거죠 그건 아니 님이 무슨 셜록홈즈에요 보자마자 뭐 바로 딱딱딱딱 아 너의 팔에 묻은 이 단서 막 이러면서 딱딱 의격 클립 뭐 하면서 셜록홈즈야 아버님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바보 바보시네요 무슨 물어보고 맞아요 하니까 죽여 어떤 범인이 그렇게 대담해 그럼 그 맞는 줄 알았어요 와우 와우 멤버 첫날인데 스나이퍼 꼬리잡기로 시작해서 스나이퍼 꼬리잡기로 망하시네 다음에는 더 열심히 제가 추리 제가 추리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출연 한번도 안하고 탈락하신 순이님 속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전화는 하시네 전화도 안할 줄 아셨는데 어 한단계 업그레이드 성장하셨어 전화 안하실 줄 알았거든요 전화 안해요 이거 세팅 좀 해놔야겠다 황금사과는 여기다 놓고 물 여기다 놓고 RPG는 필요없고 신속 즉 회 스모그 스모그 필요없어 양털은 여기다 놓는게 가장 안전하지 아 이거 달리기 달리기 바꾸자 달리기 바꿔야되요 달리기를 뭘로 바꿀까 이거를 T로 Y로 하고 아 Y로 어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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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로 하고 달리기를 2로 하자 이게 왜냐면 줌이 줌이랑 줌이랑 똑같았거든요 아 이거 달리기 2로 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하아 나 근데 영움이 더 잘 되네? 뭐지? 어? 뭐야 끈김없어 2로 써야겠다 앞으로 사과 자기 색깔이 색깔이 자기 색깔이 아닌 색깔을 말하기 여기서 단 두가지 색깔을 한번에 말 안하고 아! 뭐라고 손의 색깔 한번번씩 말하는 그 엄청난 게임이 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라는거야? 다시한번 말해줄래? 다시한번 말해줘 자기 색깔이 아니면...아 죄송해요 어 천천히 해 자기 색깔이 아니면서 자기 색깔이 아니면서 죄송해요 다시 말할게요 어 자기 색깔이 아닌 색깔을 말을 하는데 어 두 가지 색깔 한 번에 말하는게 아니라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두 번 말하는거에요 아! 자기 색깔이 아닌 색깔을 말하는데 두 번 색깔을 말하는데 두 번 색깔을 한 번에 말하는게 아니라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얘기해가지고 두 개를 하자 네! 그래 준비해 놓은거 맞아 너? 네! 어디 메모장에 적어놔라 이 새끼야 하하하하 어때요 하시겠습니까? 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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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좋아요 누구부터 말할까요? 어 저 달짜네 악어님부터 말할래요? 만나자 일단 만나자구요? 어디 어디로 너 어딘데 저 여기 제일 높은 빌딩인데 일단 시작하자 일단 시작하자구요? 근데 내가 한 번에 맞추면 너 어떻게 할거야 제 색깔을요? 어 그러면 내 색깔 맞다고 말할께요 나중에가라! 이럴께요 어... 한 번에 맞출거 같은데 빨간색 게리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 너부터 악어님은 초록색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잠깐만 색깔이 어... 게리님은 초록색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하하하 계계가 물음표로 지내요 너블이는 어... 너...불이는 뭐예요? 내일 나한테 까만 덩냉이는 줄거야 줄거야 어...석탄? 어 달짜랑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엄청난 일이 있었지? 예 아니요 게임을 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조건 진실만을 말해야 되고 색깔을 담당적인 쪽으로 물어볼 수 있대요 어 근데 갑자기 달짜가 하나를 찍었는데 그게 제 색깔이었어요 아 그래? 색깔 여덟개 중에 하나 찍었는데 그게 제 색깔이였어요 하아! 그래 달짜야 네 니가 색깔을 말해주면 내가 게리 색깔 알려줄게 말해 알? 어 네 알? 어 여불아 여불아 왜 눈을 피해 여기 오른쪽 보고있어 여불아 말해도 돼? 말하지 말래 여보세요! 어 지금부터 제가 달짜의 색깔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달짜의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달짜의 색깔은 검정색입니까 네 확실합니다 달짜의 검정색 판결 됐습니다 셜록 중령님 네 홈즈 중령님 어떻게 해서 추리하게 되었죠? 달짜랑 얘기를 몇 번 해본 결과 끝에 달짜의 색깔이 세 가지가 아닌 것을 알아냈고 그 결과 부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시아이브 수사에 의뢰하지 혹시 그 세 가지가 아닌 것을 저한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중령님? 말해주실 수 있습니다 말해주시죠 네 말해주세요 파 흰 파 흰 파 파 molt 파 probability 파인퓨 파인 줄 빼고 달짜의 색깔이 파인 둘 그러면 달짜의 색깔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줄였다고요? 달짜랑 저랑 예 아니요 게임을 하면서 제가 알게된 건 검은색이 달짜가 아니라는 것과 빨간색이 약하니까 달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보로 흰색 파란색 주황색을 알게 됐으면서 달짜는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 아니면 보라색이라는 거 예요 달짜는 보라색도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죠 자 다시 중뇨님이 되짚어봅시다 지금 어떠한 질문을 해서 그런 단서를 하게 됐죠? 저도 예아니오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예아니오 게임으로 어떤 종목을 알게 됐죠? 어 달자가 흰색, 보라색, 주황색 주황색이 아니다? 어 잠깐만 달자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자 흰색이 아니라고 했다고요? 네 흰색이 아니라 그리고 보라색? 네 보라색이 아니다라고 했고 아 보라색이 아니라 파랑색 파랑색 파랑색이 아니다 오케이 아 나도 파랑색 보러갔는데 너도 파랑색 보러갔냐? 아 개팍치네 자 일단 그러면 달자의 단서는 달자 파랑색이 아니고 흰색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노랑색이 또 아니지 빨간색도 아니에요 왜 빨간색 단서를 알아냈어? 예아니오 게임으로 달자가 빨간색이 아니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빨간색 그렇게 입놀려도래 너글린 계속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너글린 색깔 말할지도 몰라요 달자는 검정색도 아닙니다 달자 보라색도 아니에요 그럼 이미 끝났습니다 까시던지 달자 그냥 까 멋있게 빨 주황색이잖아 너브리는 보라색입니다 개소리하네 개소리야 저건 야야 야 잠깐만 초록색 아니면 주황색 아니야 어 맞네 어 달자 초 주 아니면 주월 어 근데 달자는 주황색이미가 없습니다 초록색 초록색입니다 왜왜왜왜왜 주황색을 알고있어? 중력이랑? 중력이가 중앙색이구나 너네너너너너너너넛 잠깐만 아까 너 중력이 어? 야 내가 공중전화를 발견하면 모두라 어 여기있는 애들은 공중전화를 발견하면 중령 물어보자 왜요 야 만약에 중력이가 주황색이 아니라면 쟤는 초록색이야. 왜? 자기가 초록색이 아닌 걸 입증하기 위해서 말한 건 말할거지. 아니라고 했어? 그래 그러면 중앙색이겠군. 너블이는 보라색이다! 저 순이님 색깔 알거든요? 어? 순이님 색깔? 순이님 색깔이 하나 없어져도 순이님 색깔 노랑색이야 뭔 소리지? 노랑색이라니까? 뭔 소리지? 노랑색이야? 너 바보냐? 나 눈앞에서 봤는데? 보라색이에요. 뭔 소리야? 워사가 보라색이네. 장난하냐? 아니 워사가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워사가 진지할 때는 거짓말이지. 아 그러네. 잠깐만 너무 헷갈리는데? 아니요 이거 보라색 맞아요. 주황색이야. 아니 노랑색이야. 아버님이 주황색이죠? 아니 무슨 공중전화 박스. 하루 종일 만지셔 이분. 빨리 좀 맞으세요! 빨리 맞으라구요! 하루 종일 건드려! 는 회이크. 화나십니다. 뭘 사야? 엄청난 걸 알아봤어. 나 출입 끝났어. 진짜요? 한 두개 빼고. 아 그래요. 무슨 색깔, 무슨 색깔 몰라요? 아 무슨 색깔 모르냐면? 네! 빨간색, 주황색, 노랑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검은색, 흰색 몰라. 알았어요. 헤헤헤. 헤헤헤. 아버님은 빨주노초파보. 검은색이네요 아버님은. 어떻게 알았지? 아까 검은색을 빼놓고 얘기했거든요. 헉, 헉, 깜짝이야. 히히히히히.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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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알았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색깔을 얘기해줄까요? 깜짝 놀랐다. 깜짝 놀라버렸다. 저는 주황색깔, 노랑색깔을. 어! 어! 저, 공중전화 박스 내가. 저 말인가요? 어디에요? 말하시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중형님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공중전화 박스 하루종일 걸려요. 아, 잠깐 잠깐 오류가 있어요. 도토리! 저는 해고이야! 헤헤헤헤. 헤헤헤. 아니, 아니 공중전화 박스 직원으로. 네네. 장난이에요. 지금, 미니백은 다들 받으셨을텐데. 수영장에 지금 첫번째 전화 박스가 만들어져있습니다. 아, 수영장! 집게사장이잖아 이거. 성대모사에도 뭘 레알같은 소리야. 레알 마드리드? 어! 수영장이라고요? 여멋인데 여기는? 수영장이며! 이쪽이구만!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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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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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사랑..사랑스럽군요. 아..물론 휴대폰으로 전화 걸렸다.. 도토리님께서 직원으로 감각이 있으시네요. 바로 옆에다 하시고 네네. 질문 하나랑 저거 두개 아니에요? 첫판인데? 오늘 인원이 적어서 하아 진짜 이거! 첫판이네 지금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질문 하나 또는 바주카 포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아 아니에요 또는 바주카 포 중에 또는 바주카 포 중에